우리도 좀 이 친구와 더 가까워질 기회를 가져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난타니랑? 전 이미 절친이에요. 나 완전 단짠신이에요. 절친이라고요? 전 이미 절친이에요. 찐친! 네. 찐친이 너무 가까워. 뭐야? 이미 가까워. 어, 여기 앞이라고? 어. 들어오는데? 어, 들어오는데? 어, 하나. 오케이, 큐! 이렇게! 우와! 이렇게 누구만 있어도 마음이 좀 편해지네요. 그리고 하나하나 다 너무 예뻐. 그러니까, 너무 예뻐요. 오늘 약간 역대급으로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맞아. 자고 싶어요. 그냥 저 여기 누워서 막 이렇게 자고 싶어요, 뭔가. 너무 시원해 보여요, 진짜. 자고 싶어요. 저 좀 자고 있을 테니까 진행 좀 하세요. 다음 때 누우시면. 아무래도 라탄하면은 모자가 좀 기본이니까. 여행 가면 무조건 쓰거든요. 맞아, 무조건. 이거 근데 휴양지에 없는 사람 없잖아. 얼굴도 안 탄데 예쁘지 않나? 맞아. 이렇게 이렇게. 아, 예쁘다. 잘 어울린다. 놀러 간 것 같아. 이거 뚫려 있어요. 지금 딱 언니 룩이. 이거 진짜 예쁘다. 잘 어울려요, 진짜. 지금 진짜 잘 어울린다. 그러니까 되게 시원할 것 같아. 이거 쓰고 가요, 그냥. 각자 옷을 다 잘 어울려요. 다 잘 어울려요. 귀여워. 거수아비 같은데? 얘가 거수아비. 너무 예쁘다, 이거. 이거 되게 독특하다. 독특하다, 이거. 진짜 꽃 가방이 너무 예쁜 것 같아. 그거 그 옆에. 이게 되게 많다, 종류가. 너무 예뻐. 귀여워. 예쁘다. 잘 어울린다. 언니, 귀여워. 진짜 예쁘다, 지금. 진짜 귀엽다. 언니가 이렇게 챙이 이렇게 딱 펴져 있는 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챙이 큰, 넓고 이렇게 딱 납작하게 펴져 있는 애들이 얼굴이 좀 작아 보이더라고요. 아니, 근데 옛날에는 딱 이 라탄 소재의 모재가 이렇게 챙이 넓은 게 되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엄청 다양해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어디서 봤는데 이런 모자? 병정 같지 않아? 병정 같지 않아? 병정 같지 않아? 왜지? 병정. 우리 그럼 이제 가방도 좀 볼까요? 그럴까요? 귀여워요, 이거. 이거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다. 위에 이렇게 가죽 스트랩 달아서 너무 예쁜 거예요. 이거 너무 귀엽다. 귀엽다. 예뻐요, 예뻐요. 이거 탐나요. 부시락? 부시락 가방. 부시락 가방이냐? 너무 예쁘다. 이거 한강에서 이거 하나 딱 들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에게 시선이 집중될 것 같아요. 하나 사고 싶어요. 여기서 막 빵 냄새가 겁나 나고. 빵 냄새가 여기서 막. 너무 가볍다. 지금 이 옷에 딱이다. 딱이에요, 딱. 승희도. 딱이다. 근데 약간 이렇게 색감 좀 칠해 놓으니까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정장 같은데 입어도 예쁠 것 같아. 약간 자켓 같은 거. 그치. 포인트로. 그것도 소품이잖아요, 의자. 그럼요, 이거 다 소품이에요.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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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희가 앉아야 될 것 같은데?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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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희야, 어때? 약간 그렇게. 오, 딱이다, 딱이다. 진짜 딱이야. 시골에 가면 평상, 평상 위에 앉아있는 약간 그런 분위기 같아요. 딱 그 느낌. 딱 그 느낌. 되게 안정적이에요, 엄청. 어. 단단하다. 저 식물 요즘에 저렇게 많이 해놓더라고요. 맞아요. 저렇게 요즘 많이 해요. 귀여워. 이런 화분 식물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지금 예쁘다. 어? 어? 그거 같아, 그거. 찾았잖아. 그거 마틸다. 마틸다? 마틸다? 마틸다 아니고 레옹이다. 지금 레옹이네. 그리고 요즘에 우리 삔 대세잖아, 사실. 맞아. 아트 사진 이런 거. 너무 귀엽지? 이거 라탄 소재야. 라탄 무대. 아, 귀엽다. 머리띠.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언니. 잘 어울린다. 어, 귀여워. 이런 귀걸이. 귀걸이. 이거 수영복 같은데. 너무 예쁘겠다, 원피스. 아니, 여기 선인장도 있고. 귀여워요. 파인애플도 있어요. 예쁘요. 진짜 시원해 보여요. 예쁘다. 예뻐, 예뻐? 시원해. 예쁘다. 지금 희령이가 입은 게 약간 비치는 아닌데. 약간 휴양지에서 입을 법한 그런 옷이라서 그런지 확실히 되게 예쁘다. 체크랑도 잘 어울린다. 어? 저는 이 거울이 저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엔지. 갖고 가, 갖고 가 했지. 근데 진짜 이거 잘 어울린다. 응. 그치? 잘 어울리지? 왠지 모르겠는데. 왜지? 왜? 뾰족뾰족해서 그런가? 좀 이집트 느낌이네. 이집트 느낌이네. 언니가 지금 머리까지 이렇게 딱. 이게 접시인가? 어머, 그런가 봐요. 이것도 접시인 것 같은데. 너무 예쁘죠? 진짜 잘 만들었다. 근데 과일이나 쿠키 같은 거 놔두면 너무 예쁠 것 같아. 저거. 컵. 컵. 진짜 귀여워. 너무 예쁘다. 저거 뚝뚝뚝뚝. 귀여워. 아니, 우리 보통 왜 에어컨이나 가스 점검하러 오시잖아. 그러면은 물 들이잖아, 물. 알죠? 잠실지 없게. 물은 촉촉하니까. 여기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물연자는 하고 가세요. 물연자는 하고 가세요. 아,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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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가스 점검하시는 분에게 드리기에는 너무 준비돼 있어.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 이거 갖고 싶어요. 휴지. 저 꽉티슈 씌우는 거 인터넷에서 주문하고 그랬는데. 그걸 가죽으로 된 걸 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거 되게 시원해 보이죠? 맞아, 맞아. 진짜 이런 건 쉽게 또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근데 약간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저 이런 거 약간 부동산 가면. 약간 이런 거 있었어요. 부동산 가면. 이유가 너무 적절해. 약간 부동산 가면은. 그 사장님들 데스크 위에 이렇게. 어, 있는 거 맞아. 왜냐하면 그 사장님이 분명히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딱 오셨어요. 다낭이던데. 상품거지? 다낭. 개모임, 개모임 가가지고. 한국말이 적절하니까 다낭. 그렇죠? 너무 귀여운 것 같은데? 그 트롤리. 아니, 요즘에 육아용품으로 이런 트롤리랑 아기 장난감이랑 그리고 막 이런 서랍장 같은 거. 그 엄마들 사이에서 그거 하나 갖고 있으면 인기인 된대요. 진짜요? 인기인? 아니, 여기 강아지 태우면 되게 귀여울 것 같아. 너무 갖고 싶다. 아니, 예쁜 아이템이 너무 많다. 어, 이건 뭐야? 이거. 그거. 이불. 아! 이거 이불 타는 거야? 아, 맞아. 이걸 이렇게 널아놓고. 먼지 터는 거, 먼지털이. 안 부러지나 봐. 혜진 언니 옆에서 이렇게. 혜진이 날 것 같지? 그럼 언니가 이걸 들고. 그런데... 이렇게 보고 있어야 해요. 요런 그림. 저랑 다. 과일도 드시고, 국조선. 이걸 지금 깔아두었어. 노래하는 친구. 안팽이. 히리클랴. 너무 웃겨. 신발! 신발? 진짜 대박. 우리 앞머리에 식감을 놓으니까 이렇게 귀여운 것 같은데. 우와, 진짜 예쁜데? 지금 잘 어울려요? 너무 예뻐. 신발 같아. 되게 시원해요. 예쁘다. 예쁘다. 잘 어울린다, 지금. 봐봐, 예쁘다. 예쁜데요? 예쁜데요? 예쁜데? 이거 라탄이라고 생각 안 할 것 같잖아요? 가죽같은데? 가죽 느낌이 난다, 이거. 근데 라탄 소재가 다 가벼운 것 같아. 정신없이 다 가벼운 것 같아. 엄청 편하죠? 보라씨 신었어요? 보라씨, 언제 핀드 꽂혔어요? 예뻐! 언제 핀드 꽂혔어요? 예뻐! 출착장 했습니다. 우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라탄이네. 이거 라탄이야? 아니, 그게 나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냥 우리가 신이 생각하는 그런 라탄 소재라고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원래 약간 여름 신발 좀 통풍 잘 돼야 하잖아요. 낱말이 차고 그러니까. 이 라탄 소재가 통풍이 더 잘 돼서. 그치, 맞아. 발냄새의 주력을 피할 수 있대. 이거 밑에 돗자리도 사실 라탄이에요. 이게 돗자리가 연속인데. 소다기이잖아. 너무 좋아요. 그치? 시원하겠다. 모니도 진짜 예쁘다. 그리고 약간 질리지가 않아.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안 돼, 안 돼.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압수수하면 안 돼요? 그럼. 너무 좋아요. 나무 냄새가 나요. 진짜 나무 냄새 나요. 얘들아, 좋니? 하나씩 먹어. 재미있게 노르렴. 알았지? 감사합니다. 네, 그래. 난 여기서 요리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앉아서 저희가 라탄을 봤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끝내기는 아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이들을 위해 제가 준비했어요. 오자! 무섭다, 조금 무섭네. 저희가 이제 라탄으로 풀특창을 할 거예요. 풀특창을 할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네,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우리 오렌지 게임을 한번 해볼까요? 오렌지 게임은 오렌지 오렌지 노래를 부르면서 작은 오렌지부터 점점 큰 오렌지를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불안한데? 네! 시작!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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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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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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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蒸 Todayおenz 오렌지... 오렌지 내가... 열버린다? 오렌지 진짜리 열버린다 오렌지 진짜리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간다.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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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 것 같아. 3. 2. 2. 3. 2. 1. 탈락. 보라의 목이 컸어요. 우리 예진 양. 인간 라탄으로 동참 되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 축하. 귀걸이? 우와. 이건 라탄이 아닐까요? 맞아요? 뭐야? 라탄이네요. 네네. 오늘은 되게 예쁜. 센 게 없어. 예쁜데? 예쁘네 얘네들의 소재가. 목에다 해줄까? 벨트? 벨트? 깨야겠다 깨야겠다. 예쁘고 웃기지가 않아. 언니 때가 짱이었는데. 아리아나 그러는데. 어때요? 이렇게 인간 라탄이 된 소감이? 저는 굉장히 부자가 된 것 같고. 이런 거 다 갖고 싶고. 다 주시는 건가요? 이상하게 벌 같지가 않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벌인 것 같고. 우리가 벌 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되게 시원하고 뭘 많이 걸친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보고. 가벼워요. 너무 가볍다. 걸찍이 아니네. 오우 유픔 맨날